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변한 사순절 묵상집,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옵니다. 이 묵상집은 양극화와 갈등의 사회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묵상글들이 실려있어 매일 한 편의 묵상글과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세월호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의 기도문이 실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마음과 버려야 할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는 사순절 묵상집, 지킴 20, 버림 20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정직함과 겸손, 평화와 온유 등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음 20가지와 무관심과 분노, 탐욕과 위선 등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마음 20가지를 꼽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하나의 마음에 관한 묵상글과 성경구절, 기도문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성령론 전문가로 영국 런던 신학교 신약학 명예교수인 막스터너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성령과 권능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본질은 구약에서 예고된 예언의 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신약성경의 본문과 여러 문헌들을 살핍니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성령의 초월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성령이 단순히 은사로만 표현되는 대상이 아닌 다양한 유익을 수여하는 분임을 깨달을 것을 권면합니다. 풍선과 새, 비행기와 구름,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하늘에 관한 그림책입니다. 책 하늘에는 김장성 작가가 글을 쓰고 우영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책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부터 400여 일 넘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파인텍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선 안 되는 이들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통해 높은 곳에 오를 만큼 절박했던 이들의 심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대기업 연구원과 뮤지컬 선교단, 영업사원과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지닌 예술목회 연구원, 연구의원 박형철 목사의 에세이집이 출간됐습니다. 책 유리멘탈은 박 목사의 유년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자전적인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신을 가리키는 일명 유리멘탈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정신력으로 겪어낸 다양한 실패와 성취의 일하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CBS 뉴스 이빛나입니다.